ᕀቜቜተቶቡትተራቫትትቜትቶትትጹኝርትትሇላትርሰጸምትቶትሜሱረትትሮር ለምረትተቷቶትርትጸ ለትራትትትርርክርርርሚትርክትርሪርርርትር 내 목소리를 남겨준 시간대 From Mark 아, 지금 날아와 진짜 깨져? 그라이기로 머리 안 말렸다고 혼났어요 겨울에 혼난 게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되지 혼난 게 아니라 이제 안 말리고 자연으로 마르게 하는 습관이 있는데 감기 걸린다고 괜찮아 말라 감기 걸려 빨리 말려 괜찮아 빨리 말려 괜찮아 엄마가 말려줄게 아 좀 가만히 냅둬 야 드라이기가 좋아 아 좀 냅둬 결국에 제 방에 드라이기 들고 와서 머리 말려줬어요 아 말려줬고 그래 예 아니 그 대박이다 엄마가 야 엄마 얘기하면 안 돼 엄마 얘기 그만하네 짜증난다 진짜 그만해 형 엄마한테 엄청 혼나온 사람 진짜 웃기다 엄마 저번에 추석 때 가니까 내 얘기 좀 그만해 내가 언제 엄마 얘기를 했어 맨날 뭐 하면 엄마 엄마 하자 마와보이 같아 마와보이 아니야 동생들이랑 있잖아 나 뭐 하고 있어 무슨 데 아 나중에 말해줄게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왜 이래 진짜 나이값 지내라 그런 거 아니라고 죄송해요 아니에요 무슨 일이요? 아 좀 왜 그래 아 좀 왜 그래 아 신경 쓰지 마시라고 뭐 하냐고 아니 실사시잖아요 뭔데 끼어드냐고요 그러니까 싫다 했는데 왜 자꾸 잡으세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여 남자친구가 모든 싫다는데 자꾸 잡고 그러시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취재 아니 남의 일들이 끼어드시지 나와 아니 지금 이쪽이 저한테 왔는데 그쪽에 끼어든 거예요 하지 마요 한 번 더 여기 여기 아아 굿 모닝 팬에요 잘하? 오후에요 어? 오후 굿 애프는 Have to know, I have to know my wrong Have to know, I have to know my wrong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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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ould I die? 왜, Should I die? 거부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요 왜 See how I die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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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바로 넌 앞에 있지마 내 옆엔 그녀가 나쁜 상상을 하게 해 신부의 지방 거울 안 봐도 돼. 거울 안 봐도 돼. 형 진짜 이뻐. 형 진짜 이뻐. 아 왜 이렇게 안 되지? 진짜 왜 이렇게 안 되지? 나 그래도 연기 레슨 많이 했는데 형한테 칭찬을 못 하겠어. 형 진짜 이뻐. 진짜 할머니 같아. 너 진짜 할아버지 같아. 사귈래? 내가 카페인 넘쳐나. 그게 맛있다. 진짜 맛있게. 나의 가르침이 만나서 먹는 것 같다. 오늘의 희망. 진짜raits다. 진짜 웃기게 해줄까. 진짜 웃기게 아니 아니야 김현식 김현식 지금 아까 새우 먹었잖아 조용히 해봐 시작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나는 당했어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악소리가 나중에 안 나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한테만 하는 건데 다른 소리 그리고 정국을 계산 지니 그 이 이 이거 선생님꺼에요 제 마음이 담긴 제 마음이 담긴 사랑의 핫초코 짜잔 잠깐만 이게 일단 뜨겁나?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먹어봐요 선생님 선생님 3,4,1 Night has come again Night has come again 두 눈에 감아 그댈 느껴봐요 And last dance through all night Stay by me Stay by me Stay by me 내 눈에 감아 그댈 오우예아 영상은 연예인이에요? 안녕하세요 조개맨이에요 조개맨 연예인이에요? 조개맨이에요 조개맨 조개맨 어벤져스 때 나오잖아요 이거 스푼지법에 나와요 눈에 저게 붙어 장섭이 형이 타봐 새 둥지 머리에 이렇게 쓰고 하면 안 돼? 새 둥지도 머리에 써주면 안 돼? 착하다, 자원들이랑 지킬 것 같아 진짜 착해 형은 진짜 착하네 한 4년 전 한 4년 전 나뭇잎마다 흥이 겨워서 나뭇잎마다 흥이 겨워서 하늘하늘하늘거리고 저 건너서 들려온 저 소리 하모니카 부는 저 소리 삼돌이가 부는 저 소리 신이 나서 부는 저 소리 fu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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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